납성분이 기준치의 33배나 되는 우레탄 위에서 체육수업을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부모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일텐데요.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는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시교육청은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동혁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중학교 운동장. 학생들이 쉬는 시간을 이용해 우레탄 트랙을 누빕니다. 체육수업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몸을 푼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에 따라 우레탄 트랙을 따라돕니다. 문제는 학생들이 뛰어노는 우레탄 트랙이 납범벅이라는 겁니다. 이 학교에서는 기준치의 33배에 달하는 납성분이 검출됐지만 버젓이 체육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교도 이미 우레탄 트랙에서 납성분이 초과 검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지난 3일 납성분이 초과 검출된 우레탄 트랙을 사용하지 말 것을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말뿐인 지시는 지켜지지 않았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만 위협받게 됐습니다. 그런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에서 우레탄 트랙에서 운동을 하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교육청이 그동안 폐쇄조차하겠다고 한 것이 거짓말이 되는 거고 아이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성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다고 봐야 되죠. 인천 지역의 우레탄 트랙 설치 학교는 모두 79곳. 이 가운데 53곳에서 납성분이 초과 검출됐습니다. 특히 납성분 초과 검출 학교 10곳 중 6곳은 초등학교입니다. 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사용 중지 조치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 중학교는 취재가 시작되자 우레탄 트랙 이용을 중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름 방학 기간을 이용해 납이 검출된 트랙을 전면 교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고대욱입니다.